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 탓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좀 혼미한 건지 살짝 쎄한 느낌을 풍기는 그런 도우미할매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아니에요. 제목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시댁에 있던 도우미 이모가 됐듬 호이호이 둘리를 시전 시어머니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원제 도우미 이모가 이러다가 저희 시어머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그리고 지금 현재 뱃속에 셋째를 품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아들 둘까지 다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중인데요. 시어머님은 같이 살 때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일단 본문을 쓰기 전에 간단히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요. 결혼과 동시에 시댁으로 들어왔구요. 시누이는 전부터 오랜 시간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 문제로 작년에 귀국을 했고 이후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이 살고 있지만 저희 시댁 분위기 되게 풀이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바로 그 즈음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고 그렇게 당신 손주들 재롱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다가 작년에 막내따른 시누이까지 귀국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사니까 지금은 아버님 마음도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시누이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해외로 가게 되면서 유학이 시작된 거구요. 또 당시 저희 아버님은 딸내미 재능을 키워줄 생각으로 그냥 잠깐 보냈던 건데 그게 이렇게 오래 나가 있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가끔 눈물을 보이실 때도 있었고 그런만큼 최소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스카이퍼 영상통화를 할 정도로 딸내미 사랑이 지극한 분입니다. 참고로 시누이 12년 동안 유학했어요. 대충 한 30살쯤 되겠네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고 지금부터가 바로 본론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엔 도우미 이모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자꾸 뭐랄까 이미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아버님과 사귀는 사이인 건지 날이 밝으면 내일 제가 대표로 아버님께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신랑은 새벽에 출근을 하고 시누이는 그걸 확인할 자신이 없대요.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거고요.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솔직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누이한테 청소기 돌리라고 시켰어요. 아이고 새로 산 청소기가 힘도 세고 너무 좋네. 꽁꽁아 너도 와서 돌려봐라. 어떠냐 좋지? 자 자 거기 다 했으면 여기도 얼른 와서 해봐라. 이런 거 어차피 너도 시집가면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꽁꽁이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지. 자 얼른 와서 돌려라. 뭐하노? 등등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때 저희 시누이는 속으로 뭔가 세 하긴 했지만 별 말 없이 당신이 시키는 대로 청소기를 열심히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저랑 이모님이 마늘을 까고 있었는데 방에 있던 시누이를 거실로 불러요. 이모님이 갑자기. 그리고는 꽁꽁아 너도 이런 거 다 배워야 돼. 이러면서 당신 옆에다 시누이를 앉혀가지고 마늘 까기를 시킵니다. 거기다가 그 느낌이 좀 뭐랄까. 이게요 마치 친엄마가 딸내미한테 하는 뉘앙스랄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또 당사자인 시누이도 속으로 오잉 했지만 그래 이모님도 딸 둘이 있는 엄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대충 이렇게 여기고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참고로 저희 이모님 여기서 일한 지 올해로 16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살인 저희 큰애한테 할머니 호칭을 유도했네요. 그러니까 전날 저희 큰아이가 갑자기 대툼 나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겠어. 이러길래 저희 신랑이 아이고 우리 꽁꽁이 외할머니 보고 싶구나. 그럼 이번 주말에 다같이 외할머니 만나러 갈까? 이랬는데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랑 같이 사는 할머니 딱 이러네요. 사실 이때는요. 저도 신랑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그리운 건데 애가 너무 어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말을 했나보다 했었거든요. 즉 같이 사는 할머니는 같이 살았던 할머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친할머니가 그리운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요. 이때 저희 아들이 어떤 할머니랑 손자가 손잡고 가는 걸 보더니 또 나도 할머니랑 마트 오고 싶어. 이러네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별 생각 없이 우리 꽁꽁이 할머니 많이 보고 싶은가 보네 이러니까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어제도 할머니랑 놀았는데 마트도 오고 싶어. 이런 소리를 해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하나하나 조심스레 켜봤더니 세상에 세상에 이모님이 저희 아들한테 우리 꽁꽁이 전에 살던 할머니 보고 싶지 근데 이제는 내가 할머니니까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라 그 할머니는 없다 이렇게 시켰다고 해요. 참고로 평소 호칭이 저희들은 이모님이라 부르고 아들은 이모 이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살짝 멈칫해요. 또 하루는 제가 둘째 밥을 먹이면서 엄마랑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병원은 잘 다녀왔냐? 응 엄마 잠시만 애가 밥을 흘렸어. 아이고 예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별 이상 없이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로 이쁘게 크고 있는지 초음파 사진만 봐도 이미 인물이 좋은 게 다 보여요. 아이고 좋아요 좋아 좋아. 아 아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저희 꽁꽁이 잘 좀 챙겨주세요. 너무 멀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신세를 집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꽁꽁이가 오리탕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저랑 아들은 인사 정도밖에 못했고 이모님이 대신 통화를 했는데요. 한 5분 정도. 이게요 전화를 끊고 보니까 뭔가 좀 오바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진짜 이상하고 제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요. 전날 저희 시어머니가 가끔 저를 통해서 저희 엄마랑 통화를 하시게 되면 딱 저렇게 하셨거든요. 빈말 아니고 이 모습을 보는데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브랩이 됐어요. 아니 막말 좀 하려면 마치 시어머니 빙의가 된 느낌? 어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시아버지 생신 때 저요. 이때 이날 결혼하고 7년만에 진짜 처음으로 이모님이 치마 입은 모습을 봤어요. 거기다 귀걸이에다가 화장까지 아주 그냥 치장을 제대로 했네요. 불과 이거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그랬지만 저희 시누이도 마찬가지인 게 바로 이날 아버님이랑 이모님 사이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평소 안 입고 살았다 해도 치마 정도야 그렇게 특별할 게 아닐 수도 있다지만 왜 하필 아버님 생신 때 그걸 입어 이 부분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했던 일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서로의 번호를 알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따로 통화를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폰에 이모님 딱 이렇게 뜨는 순간 어? 어? 이모님? 이모님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신랑한테 고모들만 있지 이모는 없거든요. 여하튼 두어 달 전에 왜 그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 많이 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비 때문에 차고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신랑은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고 뭐야? 자기 외출했어? 이러길래 집이라고 했더니 응? 응? 이러면서 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어? 별일 아니네 이러고 말았는데 전화를 끊기 직전에 저희 신랑이 아 근데 맛있는 조개탕이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잘됐네 나 안 그래도 마트 갈 건데 내가 맛있는 걸로 사 올게 이렇게 대꾸를 했더니 어? 아니야! 아까 이모님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조개탕이라고 얘기했어 알아서 해주신대? 이러길래 그래? 그래? 이러고 끊었는데요. 밤에 다시 신랑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딱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전화의 진짜 목석은 차고 문제가 아니라 꽁꽁아! 먹고 싶은 거 있냐? 얘기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엄마처럼. 참고로 이모님은 원래 쭉 입주로 계셨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출퇴근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주 3일 출근하시고 주말을 포함해 나머지 4일은 운동을 나가시는데요. 주로 산책이나 등산 등등등. 최근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이모님과 단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쩌면 밖에서 저희들 몰래 만나실 수도 있는 거겠지만 아무튼 아버님과 이모님이 친밀하다는 느낌 그런 걸 느꼈던 적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들 누레는 말이죠. 또 저희 당신 혼자 딸내미 둘 키우며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큰딸은 출가를 했고요. 작은 딸은 미혼이고 직장인이에요. 거기다가 저희 아이들 한테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또 평소 보면 겸손함 그런 게 딱 당신 몸에 배어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던 분이 언젠가부터 선을 자꾸만 넘는 것 같아요. 기분 타실 수도 있는데 딱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부터 뭔가 알 수 없는 당당함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사실 그냥 맨날 말로만 이모님 좋다 좋다 했었나봐요. 이모님이 저희 시어머니가 되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버님과 이모님의 인생이고 그런 만큼 감히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싫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돌아가신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가 이게 모르는 분도 아니고 같이 살던 이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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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신랑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이러면서 당신들을 의심하는 저랑 시누이를 이상하게 보는데 또 그러면서도 뭔가 개운치 않아 하는 게 딱 보이고요. 저희 시누이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이게 진짜라면 바로 외국으로 나갈 거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안 올 거라고 합니다. 평생 영원히 하여튼 그래요. 만약 두 분이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나서 또 쓰는 건데 저 결혼하고 얼마 후에 이모님 생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저희 시어머님은 가방을 드렸고 아버님은 현금 또 남편은 목도리 이렇게 온 가족이 나서서 이모님 선물 챙기는 걸 보고 아 정말 가족 같은 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모님이랑 어머님이 엄청 친했어요. 친자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전날 이모님 큰딸 결혼할 때 이때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신랑에게 들은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했으니까. 이때 어머님이 혼수의 절반 정도를 채워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모님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때 아버님과 남편이 겨우 설득해가지고 다시 모셔온 거라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번 내가 봤을 때 쓴이 시아버지랑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도우미 이모 혼자 설레발치면서 안방 주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느낌 입니다. 얼른 시아버지한테 확답을 받고 도우미를 바꾸세요. 다들 너무 착해서 그런건가? 할머니가 자꾸 선을 넘잖아. 2번 이거는 아버님이랑 관계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일한지 15년도 넘었으니까 이제 살림은 내가 잘 알고 안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안주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 여쭤보고 그냥 사람을 새로 구하세요. 3번 이제 안방 마린 자리가 비니까 그 집안 사열 2위라도 된듯 선을 넘은 그런 느낌 이예요. 4번 아니 15년 넘었으면 그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일가 친척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 남이 아니라 가족 이잖아. 여하튼 시아버지랑 약는건 너무 오바같구요 그냥 너무 많이 친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나는 5번 나는 왜 자꾸만 기생충이 생각나는걸까 왠지 그 지하실 아저씨 아녀랑 닮았을 것 같아요 대댓글 나도 그래 근데 느낌은 그 반대야 아줌마가 비록 여기서 15년 넘게 한집에서 살았지만 아래것들은 감히 선을 넘지 마라 아무리 한집에 살아도 우리랑 너는 틀려 이런 느낌이랄까 6번 다른건 뭐 오래일하고 친밀감이 있어서 그렇다 쳐도 시아버지 생신때 치마를 입은거 이건 조금 쎄하네요 7번 시아버지 까지 엮는건 확실히 오바로 보여요 그런데 저 할머니가 살짝 선을 넘는건 맞는거 같아 돈을 받았으면 말 그대로 직업인건데 저러면 안되지 만약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돈 안받고 하던가 8번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이 꼬을만 아무리 정으로 통하는 한국사회라지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저러면 쓰나 안되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짝 뭔가 혼미 하긴 하네요 어떤거 그래 뭐 이런거 그럴 수 있지 싶은것도 있고 이건 조금 그시기한데 싶은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